전진 체크를 할 거면은 내 뒤를 둘러보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바로 그냥 다이레트로 내 본지로 달리잖아요 아니 근데 전진병 상대로는 좋겠다 저 친구 저러면서 선풀을 하니까 어흑 뼈 어흑 뼈 뼈 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에는 배틀빌드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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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좀 만나요. 만나요. 쓸어버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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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주고 염카로 견주 플라그 되는지 빠져 수리하고 다시 싸우자 룽 룽 룽 룽 룽 이 정도면 반죽이 되어있습니다. 이 정도면 잘 안되었습니다. 이 정도면 발견을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반죽이 되어있습니다. 이번 달에 여기가 없어졌어요. 그 정도면 반죽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방을 정리하여 것 같고, 그 정도면 비췄요. 이렇게 유지하는 느낌을 해볼까요? 대단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ㄷㄷㄷ 아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겁나 많다 소리비술이다 어 녹아버리게 안 되죠, 안 되죠 남은 쪽으로 안 되죠 흥이 다 종이잖아 깜짝 놀랐어 무궁은 안 무섭죠? 또로가 이렇게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